제주특산물 한라봉 프리미엄과 3kg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제주특산물 한라봉 프리미엄과 3kg 판매합니다. 한라봉 프리미엄과 3kg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맛 벌꿀발은 오렌지라 불릴만큼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자랑하며 한라산의 봉우리를 닮았다 하여 한라봉이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감귤로 유명한 서귀포 산지직송 정성스러운 관리로 건강하게 재배하고 수확합니다. 특유의 진한 향과 씹히는 맛 한 번 맛을 보면 다시 찾게 되는 과일 엄격한 품질관리 새콤달콤 과즙이 살아있는 제주 한라봉 한라봉 보관방법 제주의 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제주 한라봉 속이 탱글탱글하고 맛이 좋아 남녀노소 손이 가는 간식입니다. 제주특산물 한라봉 프리미엄과 3kg 판매가격 35,000원 무료배송 제주특산물 한라봉 로얄과 5kg 판매가격 49,000원 무료배송 제주특산물 한라봉 프리미엄과 3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 신바람 농산물.com lesb 아멘